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지에 따르면 특히 여성의 식습관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몸매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몸에 정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알아두고 꼭 섭취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bmi, 체질량지, 수, 수치가 19.8보다 낮은 아주 마른 여성들이나 bmi가 26보다 높은 여성들, 그리고 좋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다. 게다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외모와 면역 시스템과 기대수명, 성장, 인지능력, 임신능력에도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건강한 음식을 알아보자. 피부를 위한 음식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파슬리, 피망, 초콜릿을 먹어야 한다. 피부를 젊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 C, E가 풍부한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비타민들이 피부가 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외선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성분들에는 알파, 리포산이 들어있다. 이 성분들은 피부의 색소침착을 막는다. 코엔자인 Q10으로 조기, 노화와 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연은 무미 염증에 저항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가슴을 위한 음식 상체를 위한 음식을 원한다면 브로콜리, 버섯, 녹차를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음식들은 유방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브로콜리는 인돌 마이너스 3 카비노를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다. 녹황색 잎사귀 음식 치즈 오렌지 주스 녹황색 잎사귀 야채 치즈 오렌지 주스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와 치아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이 성분들은 칼슘의 흡수를 증진시켜주며 시아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호르몬 균형을 위한 음식 연어, 견과류 식물성 오일들처럼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많은 음식들이 있다. 하버드 과학자들은 이 음식들이 생식 시스템에도 좋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좋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성분들이 풍부한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비타민 E 오드 콜린 비타민 C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음식 고기, 계란, 콩과 같이 당신의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다. 아이들이 성상을 하 고사춘기를 지나갈 무렵에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며 이 재료들은 체중 조절에 이상적이다. 여성들에게는 정상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으로 계산된다. 아주 활동, 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1kg당 1.5g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신경계에 필요한 음식 신경계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로는 아보카도와 비트와 당근이 있다. 적어도 400mg의 엽산과 비타민 B9을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다. 신경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시간이 지날수록 유령들은 약해 지고특정 신체 기능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통증, 스트레스, 우울증, 긴장, 불안감 등을 겪게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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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